저게, 뭐예요? 야! 야! 화병 나요! 지금도, 지금도! 엄청 많았어! 야! 너 이렇게 딱 때려놓고서 아 아파 그러면 왜 아프다 그래? 이러면 똑같은 거야! 열 받게 하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보면 부모님들 화가 왜 이렇게 많으시지라고 자녀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잘 모르셔! 그게 아니라 몰라! 야, 뭘 부모님까지 가냐? 아니, 뭘... 또 화내자! 또 화났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현영아, 너도 머리 잘라서 마음 아프겠지만 내 얘기 잘 들어봐 마음이 왜 아파? 잘 어울려! 어차피 진짜 잘 어울려! 내 얘기 잘 들어봐, 현영아! 내 얘기 잘 들어! 이게 뭐냐면 봐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왜요? 왜요? 이게 왜? 재밌잖아, 형! 아니, 재밌게 웃을 수 있잖아! 오! 이렇게! 야, 나도! 나도 좀 찔러줘! 그게 아니라 봐! 그러니까 열이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리고 화가 쌓여있어! 갑자기 안 내냐? 갑자기 안 내냐? 갑자기 안 내냐? 어? 화 안 내냈다, 지금은? 형, 실제로 화를 내지 않냐? 어이가 없어요! 제가... 제가 알이 없다라는 분을... 확인, 확인! 형, 무슨 마술에서 확인하지 않아? 확인! 와, 마술이다, 마술! 확인! 와, 마술이다, 마술! 확인! 자, 아이가! 없습니다! 트위가트다, 트위가트다! 없네,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영, 창! 영, 창! 영, 창! 이거 진짜 없어요, 석진이 형이! 야, 그만 좀 해라! 야, 그만 좀 해라! 화났다, 화났다! 화났다, 화났다! 화났다! 석진이가 화났어! 아니야, 아니야! 아유, 예능인데!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고 나는 방송에서 뭔 짓을 해도 나 다 이해하잖아! 나 다 이해하고 왜? 장난이잖아! 진심이 아니잖아! 진심이면 진심이면 장난이잖아! 진심이 아니에요! 장난이잖아! 장난이잖아! 역시 후배는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화해! 재석이 형이 화해, 그렇지? 재석이 형이 형이 화야, 형이 화! 화, 화! 아, 내가 화야? 형이 화고 빨간 버튼! 저 형이 이제 병이 되는 거야! 형, 지금 가슴이 답답해요? 답답해요? 열 확 봤네! 열이 치밀 올라요? 열 확 봤네!